이하 작가 이하 작가입니다. 저는 찌라시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3만 5천 장. 40년 전 10월 달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기자들, 100분이 넘는 분들이 퇴직을 당하셨습니다. 소위 말하는 동화투이죠. 이 암흑의 역사가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. 예술가로서 저는 이 미친 세상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어느 누구도 세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. 세상을 권력자나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바보들이 됩니다. 이 바보 같은 세상을 저는 제가 있는 모든 재능과 힘을 가해서 충전할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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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